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최종 집계됐고 영등포구의 누적 확진자는 총 1,006명, 동대문구는 978명입니다. 한편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된 가운데 수도권의 영화관과 PC방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고 유흥시설은 영업을 재개합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4명 이상의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5명 이상의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원분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